구독, 얼음, 좋아요, 얼음 모두 다 얼음 엘사! 올라프! 친구들 안녕? 나는 엘사의 동생 안나야 안나에게는 고민이 있어 바로 엘사언니가 나랑 놀아주지 않아 안되겠다 올라프한테 물어봐야지 올라프 개인기가 늘었네 있잖아 나에게 고민이 있어 엘사언니가 나랑 놀아주지 않아 어떡하지 엘사에게 직접가서 물어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올라프 따라와 언니 나랑 같이 놀래 대답이 없잖아 나 갈거야 나도 이리와 친구들 안녕? 나는 라푼젤에 나오는 라푼젤 공주야 오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랑 함께하는 친구야 내 머리카락에는 신비한 마법이 있어 한번 구경해볼래? 없어져라 우와 엄청 신기하지? 신비한 라푼젤 머리 마법아 이뤄져라 나만의 마법 세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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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마법의 머리 나도 갖고 싶지 우와 친구들 안녕 나는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수야 나에겐 세가지의 소원이 있어 어디 한번 유슬루프 지니를 불러볼까? 지니잖아 안녕 나도 지니 너도 지니 소원을 말해봐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소원을 하나밖에 들어줄 수 없어 소원을 말해보렴 그렇다면 자스민은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어 좋았어 호롤롤롤 호롤롤롤 수리수리 마수리 야 하늘을 나는 양탄자잖아 어디 한번 친구들 안녕 나는 프린세스 벨 미니와 야수에 나오는 대공수야 우와 어때 내 드레스 정말 예쁘지? 나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해 오늘도 책을 읽어볼까? 이건 책이 아니라 공책이었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이잖아 개불이야 당신이 야수? 그렇다면 나의 미래 왕자님 왕자님 같이 춤춰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친구들 안녕 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앨리스야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어? 도끼잖아 어? 너는 앨리스잖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동굴을 기어 나왔더니 글쎄 내가 여기에 있지 뭐야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면 돼 구멍? 저기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내가 들어가라고? 어떡해? 자 이 물약을 마시면 작아질 거야 세상에나 내가 엄청 작아졌잖아 어디 한번 구멍으로 들어가 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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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